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니까 5시간이 돼가지고 장은 마감됐어요 마감됐고 또 내일은 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하루였어요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상당히 아쉬웠어요 오늘은 기관이 사자 코스피 1.1% 올랐는데 3,170선 삼성전자 이틀째 지금 7만전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 매수세에 힘 부어가지고 그래도 1% 넘게 오르면서 3,170선에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도 상승해서 한 970선에 육박을 했어요 시간에 뉴욕지수 선물이 오름세를 나타낸 점 등이 영향을 중공으로 갔어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거래일 연속 결국 7만전자에 걸음을 줬습니다 아쉬웠어요 7만전자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 종가에 비교해서 38.53포인트 1.23포인트 오른 3,173.05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 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입니다 기관이 홀로 9,742원을 승매수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396억 원 그리고 3,498억 원을 승매도 했어요 외국인은 6 거래일 연속 승매도 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순매도 승매수로 돌아섰네요 코스피 시가총액 10개 종목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네요 거의 한 3% 가까이 올랐고 LG화학 2.44%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29%, 카카오 2.26% 현대차 1.76%, 네이버 1.6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코스피가 힘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업종비로 보니까 철강금속이 한 4.81만이 올랐네요 건설업 2.71%, 전기가스업, 증권, 기계, 서비스업, 은행 등 대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떨어진 게 의료정밀, 운수, 창고, 종이목재 등이 좀 떨어졌고요 코스탁이 전날 대비해서 한 969.60으로 마감을 했는데 한 0.69% 올랐어요 이 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으로 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45억원, 90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한 1683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순매도했고 개인이 순매도했네요 거꾸로 된 겁니다 보면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완화 정책기조유지체 확인으로 불안심리가 약간 진정되는 모습 그렇게 보였다 초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급락한 대망증시가 4%대 반등세를 기록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안전히 회복됐다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한 4.3원 내린 1130.5원으로 거래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좀 답답한 건 그거죠 아니 코스피는 이렇게 오르는데 왜 삼성전자는 제자리인지 짜증나죠 진짜 왜 그러냐면 외국인 매도세가 약간 주춤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그동안에 아시아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대만 각원 지수도 이날 한 3%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총 1위 우리 삼성전자 오를듯 했어요 0.38% 오를듯 하더니 결국은 다시 원상복구 79,600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짜증나죠 대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반도체 밸류 체인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연일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몰리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 보유 비중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 현재 53.84%예요 지금 2018년 12월 12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금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연일 주식을 팔고 있는 이유가 뭐냐 대만하고 인도, 베트남 등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확산이 되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내 국가별 수출 순위에서 베트남은 3위, 대만은 6위, 인도는 7위로 이들 3개국의 수출 비중이 국내 전체 수출의 약 15% 된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대만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좀 약간 타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는 약간 좀 손상이 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들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하여튼 참 재미없는 하루였어요 삼성전자 흐름 아침에 개바락 떴더라고요 야 이거 무슨 또 개바락이냐 또 그럼 또 하방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박스권에서 놀 것 같은데 한 8만원 선은 가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8만원은 터치는 했어요 선관적으로 터치는 했는데 역시 그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계속 주저앉더니 계속 흐름이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횡보하는 흐름 외국인들이 자꾸 파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파는 흐름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 배당일이라서 배당일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배당금으로 계속 모아야겠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뭐 하루아침에 뭐 그래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장기 투자용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결국 뭐 거기에 대해서 실망은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특히 우리 구독자 분들은 근데 새로 진입한 분들이 삼성전자 하면 다 떼돈 벌인 줄 알고 들어오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하지만 삼성전자 이거 한 번에 돈 버는 종목 아니에요 이거 떼돈 버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장기 투자 아니면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파시고 다른 종목 갖고 있어야지 삼성전자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 장기 투자용으로 갖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절대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현재 개인들이 보니까 268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해가지고 어느 정도 힘든데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550만 주 열심히 팔아요 우리 외국인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좀 더 팔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53% 정도인데 한 51%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가지 않겠나 그런 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기관이 한 270만 주 정도 샀어요 오늘 증권에서 많이 샀어요 증권 340만 원 웬일이야 증권에서 이렇게 사주고 그리고 투신은행 동금 연기금은 아침에 바짝 좀 사주더니 역시 연기금은 장난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오를 때 잽싸게 팔고 튀는 거죠 우리 연기금은 믿을 곳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증권에서 좀 많이 사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증권사에서도 한 8만 전자 밑으로 7만 전자니까 나름대로 좀 매력을 좀 약간씩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사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거의 주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을 꺾어놓긴 꺾어놨어요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열심히 또 사면은 또 받쳐주지 않겠습니까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7만 3,600원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뭐 하락부터 계속 하락이었어요 올라올 수 있는 느낌이 아니고 잠시 뭐 그냥 한번 7만 3,900원에 다시 이제 전율과 맞췄는데 계속 또 하락의 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나마 흐름이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7만 3,600원이잖아요 7만 3,600원 7만 9,600원 지금 딱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6,000원만 들어놨어요 6,000원 내가 볼 때는 갭 차이가 갭 차이가 6,000원이에요 아 저렴하죠 지금 같은 7만 전세가 있을 때 이거 우선주를 사야 할지 본주를 사야 할지 참 아리까리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도 본인 개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31만죠 외국인은 29만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간은 2만 2천 중에 좀 약했습니다 매도세가 역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아직까지도 반도체 밸류체인에 대한 그런 의문, 의심, 두려움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요 그래서 잠시 내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좀 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더 좋아지면은 좋아질 다시 또 들어오지 않겠나 지금 대만이나 이런 데도 지금 TSMC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도체 체인망이 크게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 20일, 21일 날 뭔가 좀 이슈가 되는 이런 나올 거예요 이슈가 되는 사건들 나올 겁니다 이벤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삼성전자에도 뭔가 호재로 좀 다가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코스피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3전이 올려주면은 코스피도 오르는데 오늘 3전은 빠지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오르는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냥 열심히 또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또 배당으로 또 수령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만도 오늘 배당금 가지고 잠시 우리 좋아하는 동생분들하고 같이 한번 맛있는 고기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맛있는 고기 사드시고 또 남은 자금 가지고는 또 열심히 재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일단 저녁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또 내일은 또 석가탄신일 아니겠습니까 하루 씁니다 장이 없어요 또 내일 뭐 장이 열리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장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 하여튼 오늘 하루 성투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avanz 찔是這樣 9